CNB 대전방송은 CNB 스포츠를 통해서 한화 이글스와 대전 시티즌 경기를 여러분 안방까지 생생하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매 경기 중개 시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CNB 대전방송은 올 상반기 동안 응원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 가운데 자사 인터넷 상품인 스피드짱과 스피드광에 가입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벌이고 최종 5명의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들에겐 48인치 디지털TV를 비롯해 40인치와 32인치 최신형 디지털TV가 전달됐습니다. CNB 대전방송 김영진 총괄팀장은 앞으로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당첨자로 선정된 전 연속 시청자는 뜻밖의 선물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편안한 웃음을 전사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NB 뭐 계속 써왔죠. 앞으로도 이제 그동안에 또 CNB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당첨되고 보니까 또 CNB라는 그 방송에 대해서 더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충청방송이니까 더 많이 또 애용하고 또 우리 지역도 지역방송이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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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